극 중에 혜진 역할을 맡은 승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어떻게든 최대한 즐겁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놀아줬습니다. 아이들을 놀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은 씨는 전 세대가 어우러서 함께 촬영한 현장 어땠어요?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동원 선배님께 많이 의지를 했고요.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아주셔서 하마터면 저도 놀아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 한 번쯤은 얘기해보셔야 했어요. 조금만 더 오래 찍었어도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선생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항상 아이들을 먼저 챙기시고 정말 열심히 놀아주시는 곳을 보면서 저런 체력도 있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력도 견뎌...